어? 진짜... 아니, 그러면 춤추는 거 아니야? 아, 춤대결이야? 어? 뭐야, 신발? 아, 신발 청켤레! 아, 신발 청켤레! 아, 신발 청켤레!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기면 이집은 아가스 이름으로 신발 청켤레를 집어하는 거야, 진짜. 진짜 멋지다. 신발 청켤레. 진짜 멋지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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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청켤레예요? 아, 이게 신발 못 신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야. 그렇죠? 이게 신발 하다가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잖아. 20년 후에 바퀴사도 될 수 있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나 오늘 차임표 씨 매력에 푹 빠지는 거 같아. 아, 진짜. 임표 사랑! 임표 사랑! 임표 사랑! 임표 사랑! 임표 사랑! 저도 가입했어요. 네, 오늘 가입했습니다. 오프라. 오프라. 차임표 씨 매력에 빠져가지고 임표 사랑. 오늘 어린이날 특집 마지막 레이스는... 뭡니까? 어린이들이 런닝맨 미션 중에 가장 좋아했던... 딱지 측입니다. 딱지 측입니다. 예, 딱지! 아, 근데... 딱지 측입니다. 자, 딱지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러면 아까 미션에서... 미션들에서 봉투를 받으신 분한테 혜택을 드려야겠죠? 딱지 교환권이기 때문에 한 개 드립니다. 자, 5등은 4등하고 겨루시고... 오, 좋다.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4등하고 5등은 이긴 팀이 3등하고 겨루시고... 예! 3등하고 이긴 팀이 2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등하고 결승전을 받게 되는데... 그냥 끝났지. 딱지 하나도 필요 없으시죠, 김종국 씨. 이거 그냥 우승이라면 하면 되겠네! 딱지! 용식이... 그럼 없으자! 1등이 완전 유리하네. 진짜 유리하네. 우승이네.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유리한 거예요. 재석이 형, 나라에서 유리한 거라고.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기 때문에. 딱지 와!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아우도 빨리. 아시죠? 야, 빨리 들어가자. 재밌게 놀아 Snapchat? ë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Zap! pest? 이게 딱지가요? 이게 딱지 자세가 있어요? 이게 장훈, 조수님이 무슨 연말 때 지내신거지? 신발은 포인트야, 신발. 너 왜 이렇게 잘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야, 개리가 이게... 개리 형이 진짜 잘해. 아, 이게... 아!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드디어. 이거, 이거 찬스야.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움직이지 마. 형, 맞힐 수 있죠? 맞히기만 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진짜 멋있어지네. 이거 못 맞히면 또 망신. 위에서 아래로, 형. 그렇지. 형이 이상해. 형이 이상해. 정확하게 여기를 면을 다 맞춰야지. 야, 쟤 잘하는 게 뭐야. 농구, 농구, 농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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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말도 안 돼. 4등 팀! 클릭! 진짜 잘나왔다. 잘 먹었구나. 쟤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다 끝난 겁니까? 잘나왔어요. 지금 직원 하셨습니다! 직원 하셨습니다! 직원 하셨습니다! 직원! 자 그럼 우리는 기회에 한 번에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대리한테 무조건 넘어가 아 그렇게 잘 치는구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생각을 해봐 자 아무런 생각 알아가 자 아무런 생각 알아가 제발 제발 한 번만 백붙이면 딱 한 번만 백붙이면 딱 한 번만 이게 자주 던지면 힘이 빠져요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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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워 워워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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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자 주아 애써! 야 됐어! 역시 역시 아니면 승 Please 또 데려갔어 지금까지 아 이제 저거 갔어 어 어 또 데려갔다 아 역시만 아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주아 좋아